이병헌 유니 유니 깨끗깨끗깨끗해 무전키 무전키 지금 침투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소름끼치는 소리 유리자르는 소리 느끼시는 소리 흡착기 됐어 여기로 침투하면 되겠고 들어가요 조금 작은데 좀 더 크겠잖아 알겠어 에이 소름끼치는 소리 침투하는 소리하고 제일 느끼시는 소리 폭발짱들한테 아무도 몰래 밑에 침투해서 올라오겠다 됐어 침투 완료했습니다 바로 금고해겠습니다 청진길에 용해했구만 작은데 억지로 깎이고 맞았다 맞아 맞아 그거 맞아 네 어떻게 된거야 통통 비어 통통 비어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함성입니다 함성이 받았습니다 술 술 술 돌렁돌렁돌렁 이병헌 이걸 찾고 있었나 아니 넌 내계란 킬러 역할의 빅돌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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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그래 빅돌렁 탑의 최승현이야 함성 쏘리 어 죄송합니다 자 이걸 갖고싶은 바람 때문에 끌리고 다시 점심 잡고 자 이 문선 내가 가져간다 뭐? 그럼 이만 줄 왜 줄 왜 줄 한번 엘씨 딱 떨어지고 줄 딱 법출 덜렁덜렁덜렁 낙하산살 매고 거기서 생그랑 낙하산 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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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를 타이어를 한 번에 맞춰야돼 총 털이 뻥 터지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계속 돌은다가 이익 바간대 엘빌 버스 터지고 이익 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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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글찌글찌글 야 빅돌렁 탑 나와 그 비밀문서 가지고 나와 알았어 내가 주면 되잖아 조용 발로 무슨 박사 총 타던 날아가고 줘 미싼 총인데 이병헌 내 정체를 안 이상 넌 죽어야겠어 뭐? 미싼 총 너무 풍기졌다 미싼 총 미싼 총 미싼 총 대게 멋있게 들어왔지 대장 대게 멋있게 옆으로 돌아 뒤로 돌고 가죽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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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비한 냄새나는 가죽부츠 내가 너무 늦었나 이병헌이 형 꽉 잡고 쭉 올리고 정리차례요 따기 쌍따기 정지 좀 들어요 어 나 김태희요 김태희 어 김태원 정신 못 차렸군요 따기 아 김태희 김태희구나 어 충격 너무 심해요 어 어 대충 들어서 꽉 좀 매고 어 조금만 기다려요 구급차가 올 거예요 어 조금만 참아요 아 조금만 참으라고요 발 발 발 발 발 발 발 아 가죽부츠가 되게 아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